많이 알고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 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작가님과 함께 떠나는 고신세. 고작가와 신박사의 세상읽기. 오늘 고신세는 지난번 시간이어서 포스트 코로나. 오늘 주제는 비대면. 그래서 컨택에서 신조어 언택으로 넘어갔죠. 언택트로 넘어가는데 비대면은 대세죠. 면접도 비대면이고 가르치는 것도 비대면이고 어마어마하죠. 저희 당장 온라인 클래스가 계약을 하면서 체인지그라운드 당신이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인가? 달리기 하면 뇌 좋아지는 이유. 완공 때 써놓은 거. 그거가 학생들이 본 게 한 15만 뷰? 20만 뷰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숫자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대면이 대세인데 이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많은 부분 일정 부분은 돌아오겠지만 이 비대면이 일정 부분은 완전 생활에 굳히기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코로나 전과는 좀 다를 거라는 게 거의 대세라고 인지되고 있죠. 그래서 이 비대면을 키워드로 얘기를 해보면 근데 여기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또 우리 고신세 또 흥미로운 데이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언택트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을 어떻게 쓰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요. 그거 데이터 알아요. 그 그거 모바일은 안 늘어나고. 그렇지 그렇지.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SNS 중심으로 음 당연히 모바일도 누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늘었어. 모바일은 안 늘고 다 PC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치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원래부터 그 어르신들은 모바일만 쓰신 분도 많이 계세요. 우리가 모바일이 편하거든요. PC를 잘 안 쓰신 분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PC의 어떤 장점들을 많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어떤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끌렸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PC를 쓰는 사람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 다 비즈니스 오포투리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였죠. 그게 비즈니스에서. SNS에서 모바일 트레이프 생각보다 안 늘었는데 PC가 많이 늘었다는 거. 두 번째로 말하면 이제 내가 뉴욕타임즈에서 만나 그랬을 거예요. 이제 인터넷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분야별로 트래픽이 느는 순서를 얘기하는데 뭐 거의 최고의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이죠. 교육이랑 그다음에 모바일 상품? 그 뭐지? 그 이커머스 같은 경우인데 앉는 게 있어요. 예상을 깨고 앉는 게 바로 그 포로나 사이트. 저는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게 왜 안 늘었지? 왜 안 늘었지? 생각해 봤더니 다 집안에 모여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야. 하면 보기가 힘들잖아. 합리적이야. 이런 단순히 트래픽이 늘었나 보지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데이터별로 세밀한 그게 있다고. 그게 아니라 고객님 잘 말씀하신 게 여러분 이게 뭐 타부시할 게 아니라 이 성 관련 인더스트리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예요. 가장 혁신이 빨리 일어나고 가장 시장 파기가 심한 곳인데 여러분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없었던 검색인데 확 넣은 검색이 뭐냐면 코로나 모텔이에요. 왜냐하면 모텔에 가서 젊은 남녀들은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모텔인가 가서 코로나 모텔이라는 게 구글 트렌드에 확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그거를 20세가 봐야 될 거를 15세한테 보게 하는 건 범법이라서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성인인데 그걸 못 말하는 건 틱도 없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다 성관계 가져서 우리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덴마크 같은 선진국에서는 뭐냐 되게 국회의원인데 되게 예쁘신 분이 있어요. 남자가 하면 CR도 안 먹히니까 여자 국회의원인데 되게 예쁘신 분이 되게 선정적인 옷을 입고 젊은이와 섹스하라 이런 광고 찍어요. 출산율 올려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일본도 최고 문제가 뭐냐면 일본 젊은이들이 성욕이 거의 넘사벽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성욕 올리려고 일본 정부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되게 중요하시한 문제인데 이거 얘기하면 이 개새끼들 양아치 새끼들 그냥 꺼져 병신아. 그냥 그거야 나는. 그러면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있어요. 그럼 꺼져 병신아. 난 그런 선비들 너무 싫어 나는 진짜. 그래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거 뭐 트래픽은 아니긴 한데 지금 우리가 언택트 문화 해가지고 나오는 게 지구도 깨끗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특별히 이런 범죄율이 많이 줄었다. 아 그거 리저러블하네. 근데 이 범죄보조법칙에 이건 뭐 있는 거 아닙니다. 거리에 범죄를 줄었는데 사이버 범죄? 아니 가정폭력. 아 그거 스트레스 엄청나잖아요. 가정폭력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 그건 슬픈 사실이네. 예예. 왜냐면 가정이라고 항상 행복한 게 아니잖아. 근데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뭘 잠이 얘기하고 당황했어. 나도 리저러블 자주 싸우는 요즘에. 싸우는 거랑 폭력이랑 다르지. 내가 폭력 저질렀다 그랬어요. 고약관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가정에서 폭력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빨리 그것도 폭력 넘어가기 전에 티격태격 하는 게 난 좋다고 봐요. 푸는 게 그렇게 해서. 가정폭력이 무엇인 게 뭐냐면 외부에서 나오는 범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떤 검거를 한다고 할지 뭔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가정폭력은 실제로 신고도 잘 안 되고 그냥 삭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통계로 나오지 않는 실제 폭력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거 해야겠다. 비영리로 그건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비대면 얘기하면 뭐겠어요. 비대면이 위기인 사람 비대면이 기회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내가 이번에 좀 이거 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는 점점 막강해질 거고 그렇죠. 여러분은 그냥 일반인들은 플랫폼 주인들을 꼴배기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올린다 그랬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못 올렸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배달의 민족이 잘못한 게 맞아요. 왜 잘못했냐. 올리는 타이밍이 너무 나빴어. 코로나 끝나고 올렸으면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이 죽어가는 사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지탄을 맞은 거지 여러분 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올리건 말건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싫으면 결국에는 그 서비스에다가 수수료를 내는 사람은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서비스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노력을 해서 그거를 빌딩업 한 거고 여러분 그거 배달의 민족 서버 되게 자주 터졌어요.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기술력이. 아무튼 그 다음에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게 플랫폼화 될 거예요. 우리도 계속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수수료 내는 게 너무 나한테 손해라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어요. 가격 올려야 돼요. 소비자한테 정가는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한테 정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늘 썸네일이 그거거든요. 어떤 분이 어떤 식당이 저희 동네 식당인가 본데 배달의 민족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분은 나는 솔직히 대단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앞집이고 옆집이고 다 손편지로 썼더라고요. 나는 임팩트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분을 그렇게 하면 배달의 민족이 쓰레기냐 나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나는 배달의 민족 너무 좋거든요. 그럴 거예요. 혼자 독식하냐. 여러분 다 독식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안 독식이에요. 애플이 독식이고 구글도 독식이고 MS도 독식이고 다 독식이에요. 그거는 너무 일상화됐으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야.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안 입고 안다. 여러분 세상 법칙은 그냥 무조건 상위 1%가 상위 10%가 20%가 80%가 먹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냥요. 그래서 그 플랫폼의 운영자들 오너들이 되게 선한 마음을 얼마만큼 갖고 있냐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페이스북 하나도 안선하다니까요. 아유 걔네들은 이 새끼네들은 우리 거 돈을 내도 잘 안해주고 진짜 하나도 안선하고 세금도 안 내고 지금 여러분 이거 유튜브 여러분 구글인지 페이스북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정확히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걔네 우리한테 광고비 지급할 때 어디서 오는지 알아? 아일랜드에서 와요. 페이스북 같아? 페이스북 같아. 페이스북 무슨 아일랜드랑 뭔 상관 있을 것 같아? 무슨 상관 있을 것 같아? 페이스북이요? 아 페이스북이다. 아 나 정확하게 팩트 안 차이셨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아일랜드가 세금 제일 싸서 거기서 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선한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도 다 그냥 써놓은 거예요. 왜? 근데 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냐? 여러분 서버가 유지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니까요. 아이고 대안이 없어. 없다니까요. 대안이 없어. 꼬으면 여러분도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결국에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에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도태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점점 여러분 자연 법칙은 이렇게 평평하게 이븐니 균등하게 펴져 있는 게 되게 불확실한 상태예요. 그렇게 에너지는 여러분 평평하게 펴져 있으니까 항상 모의 응집하려고 그럽니다. 물 표면 장력처럼 물도 여러분 평평하게 피는 게 어려워요. 항상 물 조금 있어 물방앞에 지들끼리 합치잖아요. 그게 안정된 상태라서요. 에너지 자체가 낮은 상태라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 기본적인 자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허브가 모을 거고 근데 되게 좋은 건 뭐냐면 그게 아까 우리가 지난 강연에서 말했죠. 걔네가 만약에 네트워크 효과가 없으면 한 번 잘못하면 삐끗하면 무너지면 다 이리로 이탈할 거라는 거예요. 다 이탈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민이 그걸 올렸다? 그러면 진짜 열받는 사람들은 딴 데로 다 옮겨야 되고 옮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배민이 서비스가 거의 원탑이거든요. 그러려면 진짜로 단체로 자영업하신 분들이 배민을 안 써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게 서비스 썼는데 아니 괜찮다고 나 광고했던 가게에 배달을 시켰는데 맛이 계속 없으면 나도 안 쓸 거거든. 근데 맛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 진짜 농담은 아니라 맛있어. 나 어저께도 낙곱새 먹었어. 여러분 그 뭐냐 자파당을 찍는 게 빨갱이가 아니라 이런 거 수술을 안 내야 된다고 마인드가 진짜 졸라 빨갱이 마인드예요. 진짜 그게 아직도 살아있는 빨갱이에요. 왜?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은 땅 파갖고 배달의 민족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전단지 뭐가 얼마나 개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비즈니스는 하게 해주지.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들은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리뷰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면 배민은 잘못 안 했는데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잘 살아남았다니까 잘못을 한둘이 한 게 아니에요. 결국 배민도 소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이밍이 아주 안 좋았지.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읽어보니까 배민도 막무가내로 이득 얻으려 했던 거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라 타이밍이 정말 전략적으로 정말 안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리더십의 부재였던 거고 그거 혼돈의 시대 아니 그거 리더의 탄생 일부러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 그 배달의 민족이 잘못됐냐 안 잘못됐냐 나 무슨 배달의 민족 이런 한품 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다른 나라에서 레퍼런스를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그랩이라든지 이런 데 다 서비스하는 애들 보면 훨씬 싸요. 잽도 안 되게 싸요. 수수료가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런 면에서는 착한 기업이 맞아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허접하면 치고 나오지. 치고 나와서 그걸 무너뜨릴 거예요. 왜? 여러분 쿠팡도 하는데 쿠팡?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그렇게 되면 이득이 누구 뭐냐 소비자가 대부분 됩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더 싸게 받을 상황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상공의 불만이면 쿠팡이 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수수료 낫게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 마진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힘들어. 안에 디테일 들어가면 그게 나름대로 그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혜자를 쌓습니다. 넘보지 못하게끔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또 여기서 얘기할게. 여기서 약간 조금 빨갱이 마인드로 가볼게요. 그럼 언제 어떤 사람 그래서 이제 군산에 배달앱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무원이 그런 거 시도하면 되게 나는 제로페이는 싫어하지만 또 작은 것들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공익으로 플랫폼이 성공한 적이 없느냐 있다니까요. 우버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텍사스의 한 주에서 한 커뮤니티 한 뭐라 그러지 미국의 단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택시앱이 성공을 했어요. 실제로 정부가 만든 게 그런 세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 만들면 그건 정부가 똑똑한 정부인 거예요. 진짜 똑똑해 근데 그거를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양성은 존중해 주는 게 맞아요. 다양성은 존중해 주는 게 맞고 다양한 시도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거를 회귀를 하려는 게 진짜 빨갱이 많이 있대요. 공산당 마인드 그게 그래서 다양한 시도는 여기저기서 나와야 되는데 제로페이는 아니다. 그렇죠. 제로페이는 택도 없다. 왜 딱 봐도 그게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데 이게 이권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PG사도 있고 얼마나 복잡한데 이거를 서울시가 하려고 그랬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접어야 되는데 그거를 막 쑤셔박는다? 근데 또 코로나 때 조금 사용 늘었더라고요. 신기하게. 아무튼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플랫폼은 강자가 되는 거고 점점 기회가 되는 거고 그거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다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에 또 기회가 있냐 그러면서 비대면이 강화되면 어디 역설적으로 그게 있냐 대면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테크놀로지 발달 속도가 우리 진화 발달 속도의 막 백배 천 배 이렇게 빠른 수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 DNA 우리 움직임 이런 거 다 읽었잖아요. 진사이성이 진짜 때려박혀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린 본능적으로 사람이랑 만나고 수다 떨고 만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어울리고 싶은 욕구가 강한데 그거를 프리미엄으로 되게 뭐라 그럴까 익스클루지부하게 되게 그건 가격이 내가 비싸도 잘 될 것 같아. 이거를 정말 니치마켓을 잘 뚫어갖고 오프라인에서 정말 오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냥 시간대 욕이랑 그냥 먹고사니즘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유전자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줄 수 있는 데는 내가 볼 때 장담하는데 어떻게 했냐 떼돈 벌어요. 왜냐하면 지금 더 SNS가 몰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SNS에 올릴 껀덕지가 필요하거든요. 아마 이거 나올 때는 그 책 나왔을 거예요. 운명의 과학에서 이미 나왔죠. 그때 같이 찍었을 때 신박사 읽어준 부분이 있었죠.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뇌는 관계에서 핵심적인 그 뭐죠 엔돌핀 베타 엔돌핀 이런 것이 기본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진사했은 동물이로서 누군가 마음에 맞는 사람 붙어있는 자체가 엄청난 보상을 줍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상처는 없어요. 반대로 누군가 어울리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외로움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인간관계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전에 한번 읽어봤던 건데 하면서 찾아봤는데 이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2015년도에 심리학자 면역학자 뇌과학자들이 합류해서 외로움을 느꼈을 때 어떤 일이 벌었는가를 세포 단위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했더니 외로움을 많이 느낀 사람들은 일반 사람보다 골수 세포가 적대요. 골수 세포가 뭐냐 봤더니 골수 세포가 요즘에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방금 찾아봤는데 인터페론? 인터페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것이 인터페론이에요. 왜 박쥐가 바이러스 온상이냐 걔는 인간은 외부 바이러스가 왔을 때 인터페론이 나오는데 박쥐는 항상 인터페론이 거의 있어가지고 안에 바이러스가 드실드실 한 겁니다. 그래서 박쥐가 주범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외로움을 타면 골수 세포가 적고 골수 세포가 적다는 것은 인터페론이 적기 때문에 면역에 약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코로나에 더 약해져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래프를 보니까 이거는 아직 게이트가 아니어서 되게 놓여질 수 있는데 이상하게 2010년을 계기로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군소로 생길 거잖아요. 그걸 빅데이터로 모아봤는데 이렇게 가더니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추세가 계속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앞으로도 이게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은 뭐죠?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에 훨씬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상면에서 이런 대변 비즈니스를 대면 대변이란다. 대면 비즈니스 자랑도 중요하지만 대변도 자랑도 중요하지. 면역 차원에서도 한국 바이러스 차원에서도 어떻다? 우리가 외로움을 안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여러분 바이러스로 옮기는 게 동물들인데 설치류랑 박쥐류가 다 옮겨요. 얘네 둘을 합치면 포유류의 절반이에요. 얘네 둘이 제일 많이 옮기는 애들인데 설치류랑 박쥐가 제일 많이 옮기는 애들인데 기상군 홍준군 근데 얘네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옮겨졌으면 앞으로 옮겨졌지 줄일 확률은 없어요. 그냥 이게 얼마나 골때리냐면 우리가 에볼라 바이러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냥 드러나 봤지.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가 몇십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있다가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다음에 몇 년 잠깐 없다가 또 많이 죽었어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죽고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이거 여러분 코로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코로나는 코로나 되로 끼고 비즈니스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비즈니스가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틈새를 잘 뚫어내고서 거기서 정말 오프에서 안정적인 경험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떼돔볼 거예요.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떼돔볼 거야. 그러려면 나는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그런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잘 나오면 리더십이 엄청 중요해요. 리더십이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 수환 이런 게 그다음에 아이템 이런 거 있어도 리더십은 잘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비대면에서는 기회도 있고 위기도 하고 혼잡한 시기인데 혼돈이 난무하는 시기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거를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공부가 짱이에요. 공부하고 레포트 읽어보고 기사 읽어보고 좋은 책 읽어보면 답은 무조건 나옵니다. 저랑 고약가님은 최근에 법률 플러스 로봇 해서 또 비즈니스 모드 하나 만들었고 저희는 계속 상당히 열린 비즈니스만 만들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거 하려면서 비즈니스 모드 하나 만들었고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잘 돼갖고 저는 유튜브는 좀 나중에 종국적으로 횟수는 줄이고 그래서 기분 좋은 게 이제 저희 제품들이 이제 그다음에 유튜브는 줄이고 없앤다는 게 아니라 줄이고 한 달에 한 어디 한 1500석 이런 거 빌려갖고 그런 거 빌려는데 돈이 2000만 원 들거든요. 내 돈은 들여갖고 여러분 한 1500명 2000명씩 모아갖고 콘서트도 해주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수도 좀 부르고 윤민수 보고 가서 술이야 좀 부르라 그러고 술 한 자씩 드리고 이제 떼창도 하고 다 같이 난 그러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고작가님이랑 또 고신색 비대면 편을 한번 얘기해봤고 또 저희가 공부 계속해갖고 10강 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힘든 시기지만 다 으쌰으쌰해갖고 건승하셨으면 좋겠고 또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